저게 좋은 아이템이야? 물소리? 와이파이로 게임하시는거 아니죠? 렉걸리는거? 와파 아니죠? 랜선 꼽자 어 왜 넘어? 예측하는 클라스 존로킥 한번더 오 왼발에서 존로킥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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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하면 맞는다 뭐 형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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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에서 로킥 뭐옷? 맞고 레드 에헤이 안되죠? 하하하하 레드 안되지 간다 호퍼 빵 어우 호밍기 무어? 얍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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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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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무릎 아 까비 아 무릎콤 아 테켄 이즈 니 콤보가 간다 무릎 역시 무릎콤이 짱이야 설거는 무릎 어이 감사합니다 아 형님 안 맞죠? 저 가자 기다렸다가 따블니 횡신 따블리 로우킥 따블리 원 대 툭 따블리 로우킥 빠이 아 김오지 방금 그 말한 버킹쉣이야 버킹쉣 왜 이렇게 웃기지? 아 표정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 아 다녀가세요 오 메탈릭킹 장난이 무섭고 쩌노킥 존풍샷 어 쩌노킥 형님 횡신 놀아 존풍 쓸까 말까 고민 고민 툭 상단 툭 중단 뻥이야 낚시 걸었는데 이딜 아 나이스 와 콤보 아파요 무릎 더블리 잡기 피하고 더블리 아그러치 왼발 오르손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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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리 어 어디가 더블리 잡기 형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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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신 더블리 어 까비 로우킥 로우킥 기다렸다가 올 때 더블리 더블리 형님 간다 로우킥 이야 하이킥 어 형님 무서워요 잡기 한번 안쓰시나요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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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무릎 무릎 더블무릎 로우킥 깔고 무릎 형님 상단 예스 로우킥 빠이 아 좋아요 깐지다 또 만났잖아 뭐야 뭐야 또 만나버림 10분은 나올까 근데 스승님 빙수 얘기해서 울었으면 좋겠다 그 자동차 씬에서 그 자동차 씬에서 빙수 얘기해서 울면은 와 개꿀잼 꿀잼 아 노스킵 매너죠 노티스도 노스킵 해주셔도 되는데 아 아 피했어 어 어 어 어 원투 하단 원투 쓰리 원투 하단 원투 하단 원투 하단 원투 하단 포 원투 하단 어 형님 원잼 로우핀 원투 하단 원투 하단 원투 하단 원투 하단 어 형님 다! 다! 1, 2, 3 적으로 좋아요 무릎!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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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이었는데 아까워잉 먼저 들어간다 풀고 로우킥 우와 투추 아아아아아아 로얄슬래시 개무섭고 역시 로얄슬래시다 카운터 중단! 무릎! 무릎! 더블 무릎! 무릎! 더블 무릎! 더블 무릎! 하단 걸어 어! 어! 들켓되지 않네요 원투 하단 원투 중단 무릎! 아 역시 철권은 무릎! 이거다 테켄이즌 원투 하단 원투 무릎! 형님! 벽으로! 부셔! 더블 무릎! 또 더블 무릎! 달려가서 박치기! 이후에 심리 더블 무릎! 역시 테켄이즌 아 빨강난 의자단에 미게이 개 많다고요? 아 그래요? 어 레이우롱 승격 기회! 가자! 오 승격 썼다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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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에서 로우킥 왼발 오른손에서 존풍 한 대 맞추면 되는데 형님 고마워요 더블리 더블리 어 어 어 어 로키 깔고 더블리 로우킥 더블리 형님 가만히 있긴 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막다가 더블 리 아 뭐해 아 뭔데 이거 아 테오굴함 진짜 렉 렉 렉 뭐냐 아 마동성님 성함 감사합니다 아 렉 때문에 진짜 벽에서 못 빠져나갔네 4단 와 개아픔 이번엔 존풍 걸렸죠? 안 걸렸죠? 에잇 아 아 아 표권 자세 제게 상단에 피하죠 뭐 또 표권 막았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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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왼발 오른손 왼발 오른손 왼발 오른손 형님 왼발 오른손 왼발 아 어디가 야야야 넘어가 아 못나왔어 아 과학 뭐냐 아 아 연속 2 레이지 하트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풍입니다 좋아요 더블리 아니 아 왜 맞을 때마다 렉 걸려 괜찮아 존로킥 왼발 오른손 툭 툭 툭 툭 오케이 환술에 걸린건가 렉커는 아니겠지 상황이 지금 억울해서 상황이 지금 억울해서 적 가자 툭 툭 아니요 처형 감사합니다 무릎 기다리고 하 하 하 하 하 오케이 모르면 맞아야죠 철건 무릎 철건 무릎 좋았어 렉 풀렸다 상대도 렉 걸리는거지 존풍한대만 존풍한대만 기다리고 어퍼 왼발 로우킥 왼발 오른손 왼발 존풍 그렇지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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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에서 무릎 형님 아 로우킥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온다 더블링 깔끔하게 라이치 무릎 At0 também 야연사 목 friendship 잘IR 들어가라 전래 adult